제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틀을 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계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유다야 나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니로다 유다는 사자 세기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주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중하리로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맺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볼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위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도시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에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압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압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 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해사람에게서 산 것이리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밭과 함께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함께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함께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함께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함께 장사하였노라